2 bee 2 bee o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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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ıs 개발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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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가서 더 살 것 verte 저 가야되요 ắc Avi 포 아아아아아아악 Yellow 일로 한번 가볼까 지 아... 아... 제발... 침착해... 침착해! 아... 후... 후... pew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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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a 누구일까 생각에 ㅅㅂ ThoT 이 노래 왜 오겠네 달고мет소서서서서서서서 빠르게 그렇지 아버지... 아버지! 아버지ㅎㅎ 아버지 진짜 보여주시는건가아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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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곰이만 이곰이만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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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힘을 힘 리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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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주세요! 못해주세요! 이태원님 한길 감사합니다 지금 갈부선이 중요한게 아니야 이거 못깨게 생겼단 말이야 버릴게 버릴게 아버지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그러.. 그거예요 아버지 여긴 이제 벽 아니죠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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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아유 아버지 아버지 다 다리 걸치기 다리 걸치기 다리 걸치기 또 살았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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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이거 놓지 마세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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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erson 저만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 마지막기야 이걸 못하면 딸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. 여기서 못하면 이거 마지막기야 딸이 죽어 딸이 죽는다고 이걸 죽일 거야? 딸 죽일거냐고 딸 죽일거야 죽였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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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아들이야 이번엔 아들이야 아들이 죽일거야? 어? 아들이 죽일거냐고 아들이 죽일거야? 아 깜짝이야 한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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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..중심잡고 한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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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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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착해주세요 아버지 거기다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됐다 따라 따라 그렇지 따라 잡아다 따라 베이라트릭스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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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막아 어 못잡았다 어 물고기 어디갔지 어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여기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안 잡혀 저 왜 안 잡히지? 또 멘붕인가? 얼굴로 덮으면 된다고 어떻게 해 와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잘해주고 있구만 루카님 어서 오세요 아들이 던져준다고 아들이 어딨어 아들 됐다 됐다 들었어 들었어 됐다 됐어 됐어 또 던져줘 또 던져줘 또 던져줘 또 던져줘 또 던져줘 오케이 오케이 됐어? 여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딨어 가자 이것만 막으면 돼 아야 아야 안 잡아줘 아니 안 잡아줘 이거 왜 안 잡아주지? 왜 안 잡아주지? 에헴 아아 어 뭐야 됐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요리사를 주의하세요 음소려 야 이 새끼요 내가 꼬였냐 꼬아? 내가 왜 꼬였냐고 이 새끼야 꼬였냐고 왜 이렇게 꼬였냐고 왜 이렇게 꼬였냐 이 새끼야 야 말해봐 이 새끼야 말해봐 말해봐 이 새끼야 말해봐 어 말해보라고 이 새끼야 어 이게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보지 어? 물이라도 한잔 마시를 틀어 이 새끼야 안줘 새끼야 안줘 그리고 뭘 쥐야라는거야 근데 뭘 쥐해? 쥐를 뭐래요? 쥐를 어쩌라는거야? 날리는거라고? 어떻게? 아 이렇게 잘가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말 죄송해요? 지금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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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전에 알려줘 잠시만요 만약 그것은 옥토부스 그러면 내가 그리고 스테이시가 어디서 왔어요? 왜 웃어? 왜 웃긴건데 잠깐만 이 녀석은 어떻게 알지? 출생의 비밀을? 아니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 아는거야? 이 어린놈의 자식이 아 끝났다 야 가자 오호우우 엔딩인가요? 영화 끝났다 영화 끝났다 나가자 네 이렇게 해서 옥토데드 엔딩 봤네요 네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